안녕하십니까 파고다 HSK 대표강사 배수진입니다. 오늘 2022년 4월 시험 대비 HSK 6급 적중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2년 우리 3월 시험 6급 난이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에서 정말 너무 어렵다. 역대급 진짜 나 이렇게 눈물 나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어떻게 알아갖고 저한테 카톡으로 선생님 6급 시험이 이렇게 어려웠나요? 저 한번 선생님 수업 들으려고 했는데 하는 친구들이 꽤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번에 시험에 뭐가 진짜 어려웠냐면 듣기 속도 그리고 전혀 모르는 거는 전혀 안 들렸던 거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듣기 이제 상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HSK 난이도를 높인다 싶으면 먼저 듣기부터 높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조금 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들리는 거 그대로 나왔던 경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ABCD를 봤을 때 그래도 좀 읽을 만한 거 읽을 수 있는 것들이 들렸는데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 이 점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이 점을 알고 또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겠죠. 오늘 그 부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1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나왔던 우리가 문장의 이렇게 문장 성분의 오용 등 문장 성분의 오류 그 다음에 접속사 그죠. 그 다음에 받자문 뭐 빼이자문 그 다음에 우리가 겸어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 역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번에 조금 어려웠던 게 유의어들 좀 헷갈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 부분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 전에는 짝궁의 따페이가 좀 위주로 계속 나왔다면 이번에는 이거 같은데 아닌데 이런 유의어들 그죠. 유의어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쓰기는 역대급으로 이게 원래 이제 순서대로 어떤 사건의 발생이 순서대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헷갈리게 이 순서대로가 아닌 전반적으로 빨리 읽고 그 잡아야 되거든요 스토리를. 그게 어려웠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는 실력으로 내가 직독직해로 확실히 해석을 하고 그 부분의 사건을 잘 요약해서 순서가 막 쥐죽박죽 나오더라고 해도 내가 딱 정리해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튼 결국은 어려웠다. 눈물 났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22년 4월 시험 대비 6급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필수 주요 어휘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보통 HSK 6급의 듣기 1부분 듣기 3부분은 어떤 문장 어떤 종류의 글이 나오냐면 설명문이 많이 나와요. 근데 설명문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 모르는 모르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글은 이 글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혹은 이 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고 그 대상을 설명하고 본문에는 이 글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예시를 든다던가 비교를 한다던가 그렇죠. 뭐 대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는 글이란 말이죠. 이 설명문이 상당히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어 내가 이 글에 대해서 만약에 잘 말하고 싶다. 이 글에 대해서 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뭐 그의 수용실. 또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면 비로 수어 그죠? 그리고 나열했다. 그럼 수어, 시안, 지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의 포인트를 상당히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내용은 오늘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제가 계속 찍었던 이 HSK 6급의 여러분들 적중특강을 꼭 보시면 다,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 그래서 꼭 한번 다 이 영상 플러스 추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변했는데 그냥 우리가 옛날 얘기만 나오지 않는, 옛날 얘기여도 아예 옛날 얘기던가 아니면 과학상식, 특히 뭐 우주비행, 그 다음에 요즘에는 마이크로칩,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은 그냥 나와서 끝. 어 그냥 이 부분만 들으면 답이에요. 이게 아니라 알아야 들립니다. 오늘 그 부분 제가 오늘 한번 싹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독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아야 그래도 요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가 출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그 부분을 딱 보인단 말이죠. 그냥 무조건 다 ABC도 읽다가 그냥 모르겠어. 찍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정말 시험에서 잘 나왔던 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듣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기 영역에서 꼭 들어야 될 주요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학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왕, 루어, 네, 인터넷 이거는 네, 당연히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수면 부족,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서 네, 사람들의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면의 어떤 부족 때문에 어, 이런 스마트 안 돼, 이제 안 돼도 스마트 안 돼. 그래서 이 단어, 쯔능, 예, 쩍, 이런 단어들이 시험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이 보기에서 이게 나와서 이거는 뭐 버리고 나머지 뒤에 것만 보세요. 하지만 알면, 알면 더 잘 들린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심피엠, 마이크로칩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육급 필수 단어, 첨단, 의이라는 단어, 진, 또한 이런 단어들 네, 지금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슈아 랜 친또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는 손 지문이 아니라 어때, 얼굴 이렇게 스캔해가고 도착하는 걸 알리는 거예요. 사인해서 그래서 이 스마트, 이 페이스 아이디 출석 체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죠? 네, 달라졌습니다. 랜 랜 시비에, 이번에 이게 나왔다 말이죠. 어, 얼굴 식별. 그럼 이 얼굴 식별로 인해서 이런 기기들이 뭐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BNG에, 그렇죠, 편리하다, 편리하고 빠르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TNZ 수어. TNZ 수어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전자 자물쇠, 전자로 자물쇠 이런 단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계들은 솔직히 말해서 물론 지금 현재 발전 중이거나 아니면 이미, 어, 뭐 이미 개발했다. 이렇게 둘 중에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TNZ 무조건 그러나 약간은 그렇죠. 로동, 이 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물이 세다 할 때 그 세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세고, 구멍, 빈틈, 허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존재한다. 그래서 좀 더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과학기기,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결국은 또 어떻게? 그렇죠. 인스,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런 기기들 BNB에, GMB에 이런 것들 간별하다. 그래서 이런 판별하다. 개인의 어떤 정보를 간별하고 판별하고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오링. 그렇죠. 이 남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다. 그렇죠. 사기해서, 사기 쳐서 봤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이 체크가 꼭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찌칠런입니다. 어, 당연히 이 로봇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찌칠런은 계속해서, 이건 듣기뿐만 아니라 독해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찌칠런이 그냥 찌칠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로봇의 쓰임새까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 런, 여콩, 친, 쥐, 치입니다. 자, 무인 뭐예요? 그렇죠. 잠수 시스템. 무인 잠수 정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능지앤두, 가시도가 어떻다? 어, 가시도가 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공주어 작업을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해저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 이 찌칠런, 로봇, 로봇도 어떻다? 이제는 그냥 로봇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인공피부에 대해서 나왔어요. 어, 렌, 쩌, 비, 푸가 나왔단 말이죠. 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피부가, 근데 얘가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사람은 이렇게 만약에 다치면 안 되겠죠? 다치면 여기 멍 이렇게 들죠? 근데 로봇은 알 수 없는데 어, 이제는 이런 피부, 피부, 인공피부의 어떤 개발을 통해서 멍까지도, 멍거지, 휘샹, 이런 멍까지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개발한다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역시 중국. 자, 그래서 이런, 네, 이런 과학기술 관련해서 시험이 나왔을 때 이걸 좀 알고, 내가 좀 읽을 수 있고 아예 모르고 그냥, 그냥, 그냥 보기만 좀 읽고 그냥 들리고, 그냥 스크립트 좀 보고 가면 이제는 상신, 상신이 아니라 난고, 뭐 더 슬프고, 펀노, 나중에 분노까지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자, 우주항공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중국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위항, 위엔, 우주비행사, 그죠? 그 다음에 타이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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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그렇죠. 우주죠. 타이콩은 실중하죠. 무중력 상태이다. 실중. 음, 이런 단어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콩창, 그렇죠. 우주선, 캡슐, 좋습니다. 그 다음 위조, 페이전이죠. 그렇죠. 우주선, 위조, 페이전, 위조, 페이전, 우주선 이런 단어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장비, 그 다음에 지징. 지금 우주선 캡슐 안에 이건 직경 10미터도 안 된다. 대본을 다 외웠어요. 지징, 부주, 10미터, 이러면서 이 직경. 그 다음에 이 우주 비행사들이 아무래도 화성에 도달하기 전까지 씌우면 이런 잠자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오히려 뭐 지에, 셍, 지, 유엔,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이 되겠죠. 지엔, 칭, 항, 태엔, 치다, 청, 종. 그렇죠. 그래서 이 우주 장비의 어떤 무게,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덜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계속 나왔던 어휘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고사장에 가서 비슷한 애들이 나오면 훨씬 더 부담감이 덜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솔직히 설명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뭐 크, 쇄지아, 과학자들이 뼈어밍, 뭐 표명했다. 아니면 뼈어차, 파시엔, 조사에서 발견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때 바로 답, 뭐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도 가끔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중국어로 이거를 듣는다? 그리고 이거를 보기만 좀 보면은 알아듣는다? 아니라고요. 이건 꼭, 꼭, 꼭 외우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중국에서 중국 옛날 이런 이야기가 시험 문제에 나올 땐 우선 첫 번째 왕이 엄청나게 멋있거나 아니면 왕이 열나게, 열나게 좀 그런가요? 네, 어쨌든 조금 못됐거나 자꾸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둬. 그래서 백성들을,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갑자기 다른 정말 대신이 또 그럴 땐 또 멋있는 대신이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아니면 대신이 좀 실수로 해. 실수로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어때, 이 주변에 있는 이런 관원들은 벌을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또 왕도 되게 멋있어요. 아이,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뭐 이렇게 둘 중에, 제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샹 하면 왕이죠. 우리 왕, 이것만 나오지 않죠. 왕, 왕이다. 황디의 뜻이죠. 그 다음에 관위엔, 그렇죠. 관원, 그 다음에 위시 하면 뭐예요? 그렇죠. 우리 암행어사 할 때 그 어사겠죠. 그 다음에 현관, 시외, 시외, 호위병, 방변 옆에 있죠. 항상 왕샹 옆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샤, 그렇죠. 부샤 하면 뭐예요? 부하, 좋습니다. 그 다음, 꼭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슈쇼 하면 뭐예요? 세금, 세수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백성들이 라오바이싱이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엔, 슈하자. 세금을 좀 덜자. 이래요. 근데 왕은 별로 듣지 않아. 그랬지만 나중에는 설득해서 결국은 세금을 거뒀다. 이런 내용 나오고요. 또, 자, 이번에는 왕이 괜찮은데 왕은 되게 멋있는 왕이야. 혹은 암행어사가 되게 현명한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시샘하고 원래 남몰래 해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수안지예요. 수안지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계산하다. 이게 아니라, 물론 그 뜻도 있지만 이때는 남몰래 내가 모하다. 그렇죠. 모하마다. 뭔가 계략을 피우다. 이런 뜻일 때 수안지, 수안지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시, 모, 판. 고의로 반역을 빼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 모, 판. 시, 모, 판. 오케이. 그 다음에, 스샤, 왕사라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죄를, 죄로서 다스리세요. 그래서 쯔, 쯔,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왕은, 아, 괜찮아. 이거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 증거가 있어야 돼. 솔직히 증거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쯔, 쯔, 쯔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렇죠. A, 빼, A, 쯔, 쯔. 꼭 이렇게 제지를 합니다. 제지당하다. 그런데 이때 A는 보통 관원이나 아니면 어사나 아니면 왕이 나올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이 관원, 현관 이런 사람들이 쯔, 쯔, 권고하다, 쯔, 권고하다, 꺼지, 모, 홍계하다. 이런 단어들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랬었을 때 우리가 뭐하다? 그렇죠. 상을 주다, 샹, 스 이런 단어들. 그리고 칭찬하다, 쟌쌍. 쟌쌍 요지야, 쟌쌍 요지야. 그리고 칭찬하다 이렇게 나와요. 칭찬을 해서 결국은 이 왕이 또 어떻다. 아, 또 그냥 넘어가지고 칼롱다, 다이도. 관용으로서, 관용으로서 네,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렌지애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청렴하다. 이런 단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고 그냥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 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거의 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꼭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꼭 기억하셔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그러면, 응, 오케이. 나 좀씩 들려. 어, 들렸고. 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바로 선택할 수 있게 그렇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독해 1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독해 1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장 성분의 오용, 즉, 인여 아니면 부족입니다. 너무, 네, 계속 뭔가 읽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막 괜찮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중복이 됐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 겸어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겸어문 하면 사역동사랑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랑 이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앞에 개사구가 나와서 주어가 없게끔 만들어요. 보통. 이 겸어문에 만약에 얘가 랑이 나왔다. 그러면 앞에 개사구가 있다. 그럼 100% 이거는 주어가 주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틀린 문장이다. 이런 게 계속해서 시험에서 나왔고 이번에도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나 받자문, 빼입자문 그런데 받아면 받아면, 목적어다하면, 술어다하면, 기타성 이렇게 공식대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하셔서 정확하게 답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논리적 모순관계 이렇게 독일 1부분은 시험에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오만 인갈동 더 쉬시 비엘란다 장추라이 미 보즈지 보주 최대한 이랬어요. 그럼 우리들은 마땅히 뭘 하야 된대요? 아, 뭘. 어떤 거. 다른 사람의, 비엘란이니까 다른 사람의 장추가 뭐예요? 그렇죠. 장점. 장점을 배워서 뭐 한대요? 자신의 부족한 단점을 네, 어떻게 해야 된다? 보완하다. 그냥 자신의 부족한 단점을 이러면서 한국어처럼 자꾸 해석을 하려니까 이게 의역되는 거예요. 의역이라는 거는 결국은 오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한국어처럼 매끄럽고 뭔가 더 완벽하게 자꾸 뭔가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톡 직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다가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얘는 틀린 답인지도 모르고 이상한 애를 딱 체크한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신의 부족한 거나 이게 결국은 얘인 거잖아요. 단점. 그렇죠? 그러니 얘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우리 혹은 이 둘 중에 같이 꾸주만 쓰던 아니면 취디엠만 쓰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 이 부분 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시험에서 짜이산 또어츠 이게 나왔단 말이죠. 여러 번 짜이산도 여러 번이고 또어츠도 여러 번인데 여러 번 여러 번 이렇게요. 규척은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해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이 탄환 환 보호 생 호 펑 셀 이 정 웨이 이종 시 션 펑 치 라고 있습니다. 이 저 탄소 환경보호 생활 방식은 이미 뭐가 되었다. 일종의 시 션 션 션 그렇죠. 이 유행이란 말이죠. 시대적 유행 풍조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마찬가지로 유행 유행 이렇게 된 거죠. 그 뜻이 그 뜻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중복됐더라. 너무 오바되서 이어됐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셨죠. 지은지 웨이 름만 수어 지 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죠. 역시 시장만 쓰던지 성치만 쓰던지 이렇게 가야겠죠. 좋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부사인 경우가 꽤 많단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탐은 정자에 마샹 지장 도라이더 생단지에 완 후이 준비 제모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지금 현재 뭐예요? 바로 곧 이 마샹 이라는 게 어 어 마샹 지우 다우러 어 나 곧 도착하다 이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장도 곧 머지않아 곧 머지않아 올 어 이 크리스마스 파티 어 파티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곧 곧 머지않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 그렇죠. 지장 아니면 마샹 만 둘 중에 하나 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중복되는 것들 우리가 자꾸 해석하고 어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다 보면 이 문제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 근데 이 점을 또 알고 나면 보여요. 또 신기하게 그죠? 이 방법을 알면 정확하게 보이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서 명심하셔서 푸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랑이 나오잖아요. 랑 사역동사 랑이 나오면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나왔을 때 우리가 통고어즈츠고어동 이 활동을 통해서 랑 하이지만 동 더 단지에 더 중요하우싱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뭘 알게 했다 단결의 중요성을 알게 했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뭐가 빠져 있다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이 사역동사 랑이 나왔을 때 혹시나 앞에 개사구가 있다 이 통고어 라는 게 뭐뭇을 통해서란 뜻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어가 개사구는 절대 주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주어가 생략이 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얘는 어떻게 바꾼다? 통고어즈츠고어동 하이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주어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서 잘 나오는 짜이쉬머 셀머 샤 짜이쉬머 셀머 쭁 그렇죠. 모모하에 또 모모라는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땅이 나왔을 때도 반 씻고 보세요. 이건 정말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장 이런 문장 이 바나 뺄자문을 그냥 암기식으로 외운 학생들은 이런 문장을 되게 많이 들리세요. 우선 쇠란과 따는 어때요? 그렇죠. 비록먹만이지만 그러나 이것만 봐요. 이것만 보고 대충 읽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비록 시장은 무인기 이게 뭐예요? 드론 이거 있잖아요. 듣기에서도 되게 잘 나와요. 드론 드론이 쓰이는 어떤 영역까지도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드론의 요구에 대해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딴 그러나 지는 그것이죠. 그것. 여기서는 드론이겠죠. 이것의 발전 전망은 뽑아 얜의 른시 칸하오. 업계 내 인사가 좋게 보지 않고 있다. 업계 내 인사들은 이 업계 내에서는 그다지 좋게 안 보고 있어. 그럼 그냥 업계 내 인사니까 그 사람을 좋지 않다. 그러니까 문 해석이에요. 그죠? 이 바점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바는 뭐예요? 바는 처치문이에요. 바 다음에 처치 대상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워바 원치엔 저거 원치엔 이 문서를 사 사게이니 요시앙 뗀지 요시앙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문서를 어 뭐한다 보낼게 너의 이메일에 이런 것처럼 바는 처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 이게 처치 대상이 업계 내 인사예요? 아니잖아요. 업계 내 인사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 전망에 대해서 뭐하다? 그죠?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 이 이 이 얘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되려면 뭐가? 그죠? 바 대신 뭐가 된다? 그렇죠. 빼가 되겠죠. 음 그래서 이 업계 내 인사들이 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결국 아직은 좋게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학생님들이 그냥 좀 착각하고 있는 그냥 이 공식대로 자꾸 외우니까 아 빼이도 하면 어 대상 사람 나왔어. 오 막 이러면서 어 네 어 이렇게 이제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그냥 무조건 빼이 나와서 사람 나와서 또 맞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것들도 잘 그렇죠. 해석 플러스 그리고 자리 위치 이런 것들도 꼭 체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듣기 그리고 독태 HSK 6급 자 이 적중 특강 내용 봤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그동안 저도 이 적중 특강에서 많이 언급하지 않았던 어휘들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휘들을 모르고 그냥 가고 그냥 스킬만 대충 이렇게 파악하고 읽고 간다면 여러분들 솔직히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없고요. 계속해서 HSK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마스터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내가 준비한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 여러분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그 늦지 않았습니다. 꼭 한 세트는 다 풀고 가세요. 물론 시험 전날 전전날에 푸는 건 좀 저는 비추고요. 네 시험 한 일주일 전에 한 세트 한 세트는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틀렸던 부분 네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략 비법대로 네 공략 비법대로 공부하시는 거 정말 옳은 어 그 공부 방법이에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HSK 6급 시험 절대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건 오전에 시험입니다. 밤 늦게까지 그 전날 네 복습하시다가 만약에 고사장에 간다 그러면 계속 머리 이 지금 내 뇌 상태가 계속 이렇게 잠자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적어도 시험 전에는 일찍 주무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한 거의 저는 한 네 시간 전에 일어나거든요. 네 시간 전에서 내 상태 내 컨디션을 잘 조절하셔서 시험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내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실력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잘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시험 꼭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파고다 배수진 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